네, 안녕하세요. 배우드 봉찬입니다. 네, 오늘 7월 17일 저희 엠카에서 첫 무대를 하는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무대에서 많은 활동할 테니까 항상 저희에게 관심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What's my favorite flower?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무엇일까요? 너무 어려우신가요? 힌트는 MA 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정답을 남기신 분 중 제가 직접 Meet & Greet 방송에서 한 분을 선택한 예쁜 폴라로이드 사진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MWave Meet & Greet에서 만나요.